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그지같은 개소리의 천재 아니 정점 개소리의 끝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너 지금 너희 시아버지한테 애교 안 떨고 뭐하냐 몸이 척 굳었냐 할머니 돌았어요 네가 해라 애교 원제 시부한테 애교 좀 떨어보라는 시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아직 몇 달 안 된 새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시모가 미친 소리를 해서요 이게 뭔 그지같은 경우인가 싶어 글 한 번 써봅니다 일단 저희 시가랑 신혼집이 가까워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꾸준히 찾아가고 만나곤 했었는데요 제 성격이 좀 그랬습니다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많다 해도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이라서 어머님이랑 벌써부터 마찰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러다간 조만간 제 입에서 연 끊자 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여하튼 다들 아시겠지만 그지같은 시자들 보면 며느리한테 안부강요 방문강요 효도강요를 하죠 네 저희 시어머니도 똑같아요 근데 저희 시모는요 이걸 넘어서 한술 더 떠가지고 저를 만날 때마다 본인 남편 즉 시부한테 애교를 떨어보랍니다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성격이 너무 무뚝뚝하다 여자가 그러면 쓰겠냐 애교가 있어야지 애교가 너희 시아버지한테 애교 좀 떨어봐라 잘 못하겠으면 거울 보고 연습이라도 좀 하고 와라 이러는데 사실 이 말요 한 번이 아니고 벌써 열 번 가까이 들었고 결국 이번에 참다 참다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님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랑 남편 외에 그 누구에게도 애교를 떨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남이 시키는 건 더더욱 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여자가 애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러는 어머님은 왜 애교가 하나도 없어요 아버님한테는 어머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어머님한테는 아버님이 하셔야죠 전 그러면 어머님이 연습해가지고 아버님한테 애교 많이 떨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때 당시엔 그냥 이러면서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나중에 저희 남편한테 전화로 걔 말하는 거 진짜 싸가지 없다 자기 시부모 알길 우습게 한다 엄마를 무시한다 이게 말이 되냐 나 너무 서럽다 이렇게 징징거리는 거 다 들리는데 제 기분 이때 진짜 어이없고 그지 같았지만 이제는요 어른 같지도 않아 상대도 하기 싫고 그래서 상대 안 했어요 아 그리고 궁금한 게 결혼 초부터 시부모랑 연 끄는 분들 혹시 계세요? 이게요 얼마 안 됐지만 만날수록 진짜 너무 그지 같고 성격 진짜 안 맞고 또 당신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야 엄청 젊어요 50대 초반이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각하는 거 보면 완전 80대 상꼰대예요 이제 만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데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연 끄는 분들 계세요? 나도 확 끊어버릴까?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하이고 별 미친 내 살다 살다 딴 놈도 아니고 지 서방한테 애교 떨라는 미친 걸 다 보네 끌 끌 끌 끌 끌 또 그러면 아이고 어머님 그럴 거면 그냥 애초에 다방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그러셨나요? 영감들 비비 잘 맞추고 애교 덩어리인데 이렇게 먹여버리세요 3번 아니 뭐 내용은 됐고 님 남편은 뭐라든가요? 그 전화받고 뭐라고 했는지 남편 반응 좀 써보세요 나는 지금 다 필요 없고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 솔직히 남편이 자기 부모 단돌이를 제대로 했다면 이딴 글을 쓸 일도 없었을 텐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대댓글 나이 된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흘려들어 이랬겠죠 끌 끌 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2번 레알이야 우리 시어머니들 결혼 저 신혼 초반에 저희 남편한테 꽁꽁이는 너무 애교도 없고 무뚝뚝하다 너희 아빠가 늘 살가운 며느리를 바랬는데 큰 며느리가 둘째랑 달리 애교가 하나도 없어서 서운해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참고로 시동생이 저희보다 먼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동서가 미용 쪽 일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 말하는 걸 잘 들어주고 또 잘 맞춰주고 애교도 되게 많아요 물론 이게 타고난 거 그런 게 아니고 영업용 애교라면서 평소엔 안 하고 쉬고 싶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동서랑 저를 비교하면서 서운하네 속상하네 그지같네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하튼 이때 저희 남편이 바로 발끈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엄마 이게 뭔 소리야 아버지가 김일성이야? 어? 며느리가 기쁨조도 아니고 뭔 애교를 부리라는 거요 됐어 그건 우리 아들들이 할게 어? 이러고 막아주더라고 내 남편이 4번 말은 네가 시아버지한테 애교 떨어봐라 이거지만 속뜻은 다르죠 자기 남편 팔아가지고 당차고 고개 뻣뻣한 며느리에게 야 너 당장 대가리 박아 이거예요 님 남편한테 네가 먼저 우리 아빠한테 애교 좀 떨어봐라 그럼 나도 그거 보고 배워가지고 너네 아빠한테 부려보겠다 이렇게 말하세요 뭐라는지 궁금하니까 꼭 말해보라고 되겠군 아 그래 이제 알겠다 바로 이거구나 덜덜덜덜덜 저희 시모는 저한테 계속 시부한테 전화해라 너희 시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애교 좀 물어봐라 이러길래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했는데 이제 알겠네요 2번 헐 소름 저도 매번 애교 떨어라 연락해라 이런 소리 들었었는데 그게 바로 대가리 박아라 이런 거였군요 우리 아이 아빠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얘 늙은 버전이지 뭐 끌 끌 끌 5번 아이고 며느리를 볼 게 아니라 첨을 얻었어야 했네 끌 끌 끌 끌 6번 저희 시모가 예전에 저한테 아니 니가 좀 알아서 이쁜 짓 좀 하고 그러면 내가 더 챙겨줄 텐데 니는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나 이러길래 그 뒤로 그냥 방문 자체를 끌어버렸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은 봤는데 이제는 어버이날 명절 이럴 때만 가는 중이죠 굉장히 괘씸해하지만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나만 마음 편하고 편하면 상관없는 거지 뭐 요즘 어떤 며느리가 한 살 만한 오빠를 푹 안아주고 토닥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미쳤어? 이랬더니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어이그 여동생이 그런 맛도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진짜 나 토할 뻔했잖아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엄마 본인은 자기 남편 즉 아빠한테 눈도 곱게 뜨는 법이 없고 또 TV에서 연인들 다정한 꼴도 못 본다 이 말이죠 볼 때마다 바로 어이그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요구를 해 그러면서 계속 나한테만 개썩은 그런 괴상한 걸 요구한다니까 하아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9번 우리 시모도 그랬어요 결혼 초에 너 애교 좀 떨어봐라 이러는데 아니 내가 무슨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야? 미친 그럴 거면 자기 아들들 딸들한테 시켜야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신나간 시모들 진짜 많네요 미친 짓거리하는 걸 따로 가르쳐주는 뭐 학원 같은 거라도 있는 건가 헐 우리 시모랑 똑같은 소리하는 시모가 여러 명이요 덜덜덜덜 무서워 10번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요 애교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냥 며느리를 자기 발 아래로 굴복시키려는 거 그게 목적인 거죠 다시 말해서 애교를 떨어라 이거는 자세를 낮춰라 숙여라 당장 꿇어라 이것이 나와 나의 눈높이다 11번 미치겠네 진짜 여기도 대접바퀴 긁는 시모가 또 있네요 저는 5년 차에 연 끊었는데 진작 끊을 걸 하고 후회가 돼요 후회가 돼요 연 끊은 시어머니 저 결혼할 때 나이가 50대 중반이었습니다 너무 젊죠 젊은데 조선시대 개권대가 따로 없었다니까 나이가 100살은 되는 것 같아 그냥 거리 두고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싸울 가치도 없는 인사입니다 제 말 아시겠죠 12번 아니 무슨 며느리가 템프로요 뭐 시가가 술집인가 아우 미친 시어머니 같은 일하고 토악질 나오네 13번 헐 이거 제가 쓴 글인 줄 알았잖아 강요하는 거 똑같네요 뭐라더라 시부한테 애교를 뜨면 금목걸이가 나온다 내가 시아버지한테 애교 잘 떨면 금목걸이를 상품으로 뜨립니다 그러니까 얼른 애교 좀 떨어봐라 이런 소리 하는데 미친 와 뭐지 날 술집여자로 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결혼 1년차에 그래가지고 거의 연 끊고 2년 동안 안 보다가 최근에 대면을 해봤는데 이젠 뭐 아까지 쓰고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영원히 연 끊기로 했죠 그리고 남편도 질렸는지 이제 우리 엄마 좀 봐줘 용서 좀 해줘 이런 부탁조차 안합니다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시댁에서 무슨 사독의 팔촌 같은 사람의 자식을 취직시켜달라네요 최대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운 좋게 팀장급 자리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더니 대뜸 뭐라더라 무슨 자기 아는 사촌 언니의 자식이 대학 졸업 후 벌써 2년 넘게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집에 틀어받게 하루종일 게임만 한다 이러면서 네가 게임회사에 다니니까 얘 취직 좀 시켜줘라 이러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가 게임회사예요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한다니까 일단 데려가면 어디든 쓸 데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기지도 않고 그냥 단칼에 잘랐어요 그런 거 절대 안 된다고 뭐 제가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있으면 데려와가지고 소개를 하고 정식 채용을 하든 뭘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제가 팀장이라고 해서 직원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게임을 많이 하는 거랑 만드는 건 다릅니다 이러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더니 기분이 팍 상했나봐 어이고 나는 네가 맨날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또 승진도 했다길래 나는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사실 뭐 별 거 없는 거네 됐다 이러고는 툭 끌어버려요 와 바로 여기 튀어나오는데 와 나 지금도 미치겠거든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남편한테 다 말을 해버릴까 댓글 1번 나 같으면 네 저희 말고 남편 직장에 이야기 해볼게요 이랬을 거예요 아마 지 아들한테 민폐라도 끼칠까 기겁하겠지 2번 뭐라고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 회사에 취직을 시켜달라고 아니 그럼 뭐 알코올 중독자는 뭐야 주류 회사 취업 특히라도 줘야 되는 거야 꿀꿀꿀 댓글 근데 글쓰리도 똑똑한 편은 아니야 시어머니의 사촌 언니의 자식이면 본인과 육촌이야 어디 사돈의 팔촌도 아니고 시어머니 얘기는 오촌 족하지 거기서 한 단계 내려오니까 본인과는 육촌 사이지 와 이 새끼 졸라 말귀를 못 알아 처먹네 혼자 딴소리를 하고 있어 너 사회생활 가능하냐 아니 지는 무슨 일이야 이거 쓴이가 지금 촌수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사돈의 팔촌이다 이렇게 말을 했겠냐고 그냥 자기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이라는 거잖아 3번 아이고 참박한 노친네 그냥 무식 그 자체야 거기다 집빈도 상한다고 개소리하는 거 진짜 지질하다 진짜 등신같다 5번 자기 말이 곧 법이라는 시모들 진짜 싫어요 며느리를 진짜 자기 부하나 종년으로 보는 거야 싫어 예를 들어서 시할머니 정도 된다 시모가 아니고 연세 거의 뭐 나이가 90 가까이 되는 혹은 넘는 완전 꼬부랑 할머니 그런 시할머니가 아가 너희 시할머니한테 애교 좀 무려 보거라 이러면 그래요 뭐 화나 뭐 그런 분이니까 귀엽게 애교 떨 수 있겠죠 근데 50밖에 안 돼 장담하는데 며느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애교 한번 떨어봐라 그러지 나이 많은 자기랑 비슷한 여자한테 애교 떨어보라는 소리 절대 못할 겁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